백정의 딸 옛날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이었지만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형편이었어요. 김진사는 돈을 좀 제대로 벌어볼 생각으로 멍 곳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아기를 가진 상태였고 아기가 태어날 날짜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김진사가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쉬어가려고 무덤가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두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기가 찬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글쎄 김진사라는 양반 집에 갔더니 이 집이 어떻게나 어려운지 삼심밥을 하겠다면서 변속간에 있던 나무를 떼어다가 밥을 해서 올리지 뭔가 내 참 더러워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왔지 뭐야 그 집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그 아들한테는 평생 죽도 한 그릇 못 먹게 점지하고 왔네 밥도 못 먹고 헛걸음 한 게 화가 나서 말이지 그 말을 듣고는 다른 노인이 말을 했습니다. 난 백정네 집에 갔는데 거긴 아주 부자더라고 쌀도 많고 좋은 음식이 많았고 나무도 좋은 걸로 떼서 향까지 나더라고 난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왔네 자넨 그렇게 못 먹고 와서 어쩌나 김진사는 두 노인이 신령인 삼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들이 말하는 김진사네가 꼭 자기 집인 것만 같았어요. 노인들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난 백정딸에게 한 달에 소금 여섯 가마씩을 먹을 수 있게 점지하고 왔지 그 집 딸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니 백정네 딸하고 김진사네 아들하고 혼이 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김진사 아들한테는 가난하게 살도록 점지하고 왔지만 둘이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여기까지 들은 김진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진사가 얼른 집에 달려가 보니 과연 그 사이에 혼자 아기를 낳은 김진사 부인은 밥질 나무도 없어서 변속간에 있던 나무판을 떼어내어 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양반이고 저쪽은 백정이니 내가 아이들을 결혼시켜자고 말을 꺼내면 저쪽에서 들어주겠지. 아이들이 크거든 꼭 백정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야겠어. 김진사 아들과 백정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백정을 집으로 불러와 사돈이 되자고 청하였지요. 백정은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하였지만 김진사가 여러 차례 사정하니 그러면 그러자고 했습니다. 백정이 워낙 부자이다 보니 결혼하면서 쌀이며 돈이며 재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김진사 네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김진사 아들과 백정딸은 아들 형제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김진사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일렀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네 아내를 괄시하면 안 된다. 근본이 천한 신분이라고 해서 혹시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아내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법이다. 이 말을 늘 명심하고 살거라. 그러고 얼마 안 있어 김진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진사 아들은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다 보니 늘 제멋대로였어요. 김진사도 그게 걱정이 되어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김진사 아들은 아버지도 안 계시니 세상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돌아다니며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백정딸을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양반이고 아내는 백정의 딸이니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 아들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모두 백정딸 때문이라면서 백정딸을 구박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백정딸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참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백정딸은 분한 마음을 못 견디고 아이들도 집에 둔 채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백정딸은 백정딸은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떠돌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덧 해도 젖어서 주위가 온통 깜깜해지고 길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불이 반짝이는 곳이 보여 그쪽으로 갔더니 조그만 오막살이가 있었습니다. 오막살이 안에는 할머니가 혼자 있었어요. 백정딸은 하루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변변히 먹을 것도 없다면서 죽을 한 그릇 데워서 내주었어요. 따뜻한 죽을 먹으며 백정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어째서 할머니 혼자 사십니까? 내게도 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들고 있네요. 아드님은 이 집에 함께 안 사십니까? 우리 아들은 숲구이 일을 해요. 그래서 더 깊은 숲 속에서 가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숲 굽는 일을 하느라고 밤늦게 들어오거나 어떨 때는 며칠에 한 번씩 겨우 오기도 한답니다. 할머니는 백정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행동거지나 말시로 보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일을 마치고 온 숲구이도 백정딸에게 금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백정딸은 달리 갈 곳도 없고 할머니와 숲구이 총각이 따뜻하게 맞아주니 그냥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백정딸은 숲구이가 먹을 밥을 챙겨 숲 굽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깊은 산 속에는 숲을 굽는 커다란 가마가 있었고 숲구이는 숲을 굽기 위해 불을 피우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정딸이 가마를 둘러보니 숲가마를 올린 돌이 모두 금덩이었습니다. 숲구이는 그것이 금인 줄도 모르고 그저 숲 만드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정딸은 숲구이에게 이제부터는 숲을 굽지 말고 이 돌들을 다 주워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 돌덩이들은 주워 모아서 뭐하려고 그러시오? 숲구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무튼 쓸 데가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오세요. 다음날 숲구이가 가마에 박혀있던 금덩이들을 모두 빼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백정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튼튼한 소를 한 마리 구해오셔요. 소는 무엇하려고요?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숲구이가 소를 구해왔더니 백정딸은 모아놓았던 금덩이들을 소에 싣고 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숲구이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돌을 누가 산다고 이걸 팔아오라고 하십니까? 글쎄 내 말대로 해주세요. 장에 가서 이걸 늘어놓고. 온종일이라도 앉아계세요. 이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해가 지더라도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숲구이가 별 수 없이 새벽부터 장에 나가서 온종일 앉아있었더니 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웬 놈이 돌덩이를 갖다 놓고 앉아있네. 물론 아무도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설팅 넘어갈 때쯤 어디서 낙위가 흥흥거리고 방울소리가 나는 듯하더니 점잖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숲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숲구이가 펼쳐놓고 있던 금덩이들을 가만히 보더니 다 살 테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숲구이가 얼떨떨하게 앉아있다가 그러시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는 금덩이들을 낙위에 싣고 가버렸습니다. 백정딸과 숲구이는 숲가마에 있던 금덩이들을 모두 그렇게 내다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얼마 안 가서는 아들 형제도 낳고 풍족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살다 보니 백정딸은 김진사 아들 집에 두고 온 아들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 집은 잘 지내고 있을까? 틀림없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 고생하고 있을 텐데 그 어린 것들 불쌍해서 어쩌나? 아직 어린 아들들을 두고 집을 나와버렸으니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두고 온 아들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어느 날 백정딸은 숲구이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 소원이 있는데 거지 잔치를 석 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숲구이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허락했어요. 그럽시다. 우리도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고 있으니 며칠 잔치를 열어 거지들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러고는 곧장 준비를 하여 거지 잔치를 벌였는데 약속했던 석 달이 다 지나도록 김진사 아들과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잔치도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을 즈음이었어요. 이 댁에 거지 잔치를 한다면서요? 대문 안을 쭈뼛거리며 기웃기웃하는 거지 하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김진사 아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 아들도 꼬질꼬질한 몰골을 한 채 함께 서 있었지요. 백정딸은 남편과 아이들을 알아보고 하인들을 시켜 얼른 불러들여서 씻기고 옷도 갈아입게 했습니다. 아직 영문을 모르던 김진사 아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다가 백정딸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당신이 나간 뒤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먹고 살 방도가 없어 이렇게 빌어먹으며 다니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당신한테 함부로 대해서 벌을 받은 모양입니다. 내 잘못으로 아이들까지 고생시키고 내 죄가 큽니다. 엎드려서 빌며 우는 김진사 아들을 보고 백정딸은 숙고이에게 이제 이 집은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자신은 본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아들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큰 보좌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소를 찾은 슈인 옛날에 한 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소가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너무나 억울했던 소 주인은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온유월에 할 일이 태산인데 외양간에 묶어두었던 소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소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점쟁이는 시큰둥하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소를 찾으려면 내일 아침 일찍 점심 도시락을 꽁무니에 찬 후 갓을 쓰고 길을 떠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길을 가다가 똥에 마렵거든 아무데서나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누면서 도시락을 풀어 밥을 먹다 보면 자연히 알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소 주인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니 더욱 기운이 빠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누군가 자기 소를 훔쳐갔다면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웃 마을로 가는 고개를 넘어갔을 것 같았습니다. 점쟁이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죽으나 사나 소를 찾기 위해 일단 무슨 일이든 해보자 싶었던 소 주인은 다음날 아침 얼른 도시락을 싸서 허리춤에 차고 길을 떠났습니다. 소 주인이 숨이 턱까지 차도록 마구 달려 고개를 거의 다 넘어갈 때쯤 용변이 마렵기 시작했습니다. 소 주인은 고개를 넘어 이웃마을과 통하는 길목에 앉아 도시락을 펼쳐놓고 용변을 누면서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거참 한여름에 길을 가다 보니 별놈이 다 있구나 밥을 먹으며 똥을 싸는 놈이 없나 방 안에서 소를 키우는 놈이 없나 소 주인은 그 사람에게 잽싸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갈 길이 바빠서 밥을 먹으면서 똥을 누지만 어떤 놈이 요새 방에다 소를 키운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 이리 돌고 저리 돌아 한 골짜기로 가면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이 방 안에서 소를 키웁디다. 내 살다 살다 별일 다 본다 하고 오는 길인데 오늘은 참 희한한 일을 많이 보네요. 소 주인은 그 사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시락을 도로 싸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집 뒷방에 자기 집 소가 메어 있었어요? 소 주인은 깜짝 놀라 생각했습니다. 그 점쟁이가 참으로 용하구나. 소 주인은 그 길로 자기 소를 찾아 끌고 왔답니다. 손녀와 할머니 옛날 깊고 외진 산골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손녀 두 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부지런히 일하며 두 손녀를 키웠어요. 큰 손녀는 얼굴이 무척 예뻤습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고약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반면 작은 손녀는 얼굴이 예쁘지는 않았지만 마음씀씀이가 무척 곱고 착했습니다. 작은 손녀는 늘 할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밭에 나가면 작은 손녀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따라 나가 도왔습니다. 하지만 큰 손녀는 절대로 밭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손녀는 할머니를 돕기는커녕 집안일도 동생을 시키며 자신은 한가롭게 놀기만 했습니다. 언니 할머니께서 오늘은 밭일을 많이 하셔서 힘드실테니 저녁은 우리가 준비하자. 할머니가 있는데 왜 우리가 밥을 해? 나는 싫어. 큰 손녀는 돌아서서 자기 몸 치장만 했어요. 작은 손녀는 혼자서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큰 손녀가 걱정이었습니다. 시집가서도 그런 마음이면 시댁에서 시댁에서 미움을 받을까 봐 염려스러웠지요. 어느덧 큰 손녀와 작은 손녀는 시집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녀를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도 혼처가 나오면 시집을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행동 조심하여라. 네 할머니 나는 부잣집으로 시집 갈 거예요. 큰 손녀는 흥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언니가 모두 시집가고 나면 할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저는 할머니랑 함께 오래도록 살래요. 잘난척 하기는 그럼 노차녀로 늙겠단 말이니? 큰 손녀가 동생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얘야 내 말은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나이가 차면 시집을 가야 해. 너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할미의 행복이란다. 작은 손녀는 만약 자신이 시집을 가면 할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 동네에 사는 중매쟁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이구 누추한 집에 어떤 일로 오셨소. 네 할머니 이 집에 예쁜 처녀가 둘씩이나 있다기에 선을 데려 왔답니다. 방 안에서 이 얘기를 들은 큰 손녀가 밖으로 뛰어 나왔습니다. 어머나 중매쟁이가 왔다구요? 할머니는 중매쟁이에게 큰 손녀를 소개했습니다. 얘가 내 큰 손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임이라고 합니다. 중매쟁이는 큰 손녀의 예쁜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 길로 중매쟁이는 윗마을의 김부자택에 큰 손녀를 소개했어요. 중매쟁이가 몇 번을 다녀가더니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손녀에게 이것저것 혼수품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부자집으로 시집가는데 혼수가 이것밖에 없어? 아 창피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어쩌겠니 이것도 빚을 내어 장만한 것이란다. 할머니의 말에도 큰 손녀는 짜증을 내며 김부자네로 시집갔습니다. 큰 손녀를 시집 보내며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지만 큰 손녀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시집 가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살 터이니 중매하지 마세요. 작은 손녀는 할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작은 손녀도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산지기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작은 손녀는 시집가던 날 할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할머니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지요. 할머니는 작은 손녀의 남편인 산지기에게 손녀딸을 아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기와 작은 손녀는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지기는 가난했지만 무척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손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없더라도 밥 굶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해요. 자주 찾아올게요. 하지만 시집간 손녀들은 할머니를 자주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손녀는 바로 윗마을 부잣집으로 갔지만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작은 손녀의 집은 마을 건너 산 꼭대기에 있고 자주 찾아갈 수 없는 먼 거리였지만 작은 손녀는 어떡하든 시간을 내어 할머니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쇄약해지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갈 수 없어 작은 손녀는 안타까워 마음을 졸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녀들을 시집 보내 놓고 할머니는 홀로 외롭고 쎄쎄하게 지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병이 들어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손녀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손녀들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구나.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윗동네에 사는 큰 손녀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을 찾아가자 손녀가 화려한 비단옷에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주렁주렁 차고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몸이 아팠던 할머니는 잘 사는 손녀딸의 모습을 보자 자신이 그 집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지요. 할머니는 며칠 동안 큰 손녀네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던 큰 손녀는 아픈 몸으로 자신을 찾아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프려면 할머니 집에 가서 아프든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대체 할머니는 집에 언제 갈 거야. 설마 여기서 나랑 같이 살 생각은 아니지.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단다. 몸이 조금 나아지면 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대체 그게 언제야. 언제 갈 거냐고. 큰 손녀는 할머니에게 짜증을 부리면서 푸대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할머니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큰 손녀의 견딜 수 없는 냉대에 지친 할머니는 어느 추운 겨울날 큰 손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파고들어 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도 없이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걸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손녀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와 오래오래 살겠다고 하던 작은 손녀는 큰 손녀와 달리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슴이 아팠지요. 작은 손녀의 집은 마을 건너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찬바람을 맞으며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픈 할머니는 걸음 걷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한 발 한 발 옮기며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 쯤 올라가자 눈보라 가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녀가 사는 집 쪽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혹시 할머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집안 일을 하던 작은 손녀는 갑자기 심장이 마구 떨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산 언덕으로 달려갔지요. 작은 손녀는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언덕으로 달려가 건넌마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덕에 올라서서 할머니가 사는 마을을 보자 가슴이 더 심하게 요동쳤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작은 손녀는 빠른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가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산 중턱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지요. 할머니는 등을 잔뜩 구부린 채 딱딱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꽁꽁 얼어 죽은 상태였어요. 작은 손녀는 할머니의 시신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작은 손녀의 울음소리를 들은 남편 산지기도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작은 손녀는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울었지요. 산지기도 울면서 할머니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작은 손녀와 산지기는 할머니를 양지바른 곳에 묻었어요. 작은 손녀는 날마다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손녀는 할머니를 보살피듯 산소를 잘 가꾸었습니다. 작은 손녀는 할머니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할머니의 무덤에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보라색의 꽃은 늙고 등이 굽은 할머니처럼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어요. 보라색 꽃잎 위에 보슬보슬 하얀 털이 난 꽃은 꼭 할머니의 새하얀 머리카락을 닮았습니다. 작은 작은 손녀는 자신의 할머니를 닮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부르며 아주 소중하게 보살폈답니다. 그 후로 할미꽃은 요즘에도 무덤가에 많이 피어난답니다. 은혜가 둠의 산골 마을에 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칠복이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산 너머에 있는 절에 다니며 새님에게 글 공부를 배웠습니다. 워낙 깊은 산골이라 서당도 없었고 달리 글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새님 밑에서 공부를 한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칠복이도 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공부를 하기 위해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작은 메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렁이 머리 위에서는 어미 메세가 울며 어지럽게 날고 있었습니다. 메세의 모자를 불쌍하게 여긴 칠복이는 돌을 던져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칠복이는 새님에게 가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거든 내게 먼저 물어보거라. 스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도무게 칠복이 이라도 오래 살면 둔갑을 하게 되는 법이다. 혹여 오가다 예쁜 여자와 마주치면 절대 말을 걸지 말고 비하거라.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칠복이는 스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정말 스님 말씀대로 냇가에서 예쁜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여자를 못 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꾸만 여자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냇가에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칠복이는 점점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새 하루라도 못 보면 몸살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 이 빨래 좀 들어주시겠어요? 여자가 무거운 빨래함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칠복이는 얼른 빨래함지를 들어 여자네 집까지 날라주었어요. 여자의 집은 외딴 산속에 있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보다보로 변변치 않지만 저녁을 대접해 드리려는데 안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말하고 여자는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상에는 칠복이가 여태껏 구경도 하지 못한 갖가지 음식이 그득했습니다. 여자는 칠복이 옆에 앉아 이것저것 맛있는 반찬을 권하며 술도 한 잔 따라주었어요. 난생 처음 술을 마신 칠복이는 금세 취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지만 다리가 휘청거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자의 말에 칠복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깜빡 잠이 든 칠복이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 것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커다란 구렁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던 겁니다.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 네가 죽인 구렁이의 아내다.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너를 데려온 것이다. 우리 부부는 본래 저 뒤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다. 종소리가 들리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내 남편을 죽인 거다. 지금이라도 종이 울리면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종소리가 울렸어요. 종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칠복이를 칭칭 감고 있던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밖으로 기어나가더니 용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어요. 겨우 살아난 칠복이는 대체 누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종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메세 한 마리가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칠복이가 메세를 들어 올렸지만 이미 죽어 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얼마 전 칠복이가 구해준 새끼 메세의 어미였습니다.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 종을 울린 것이었지요. 네가 은혜를 갚았구나. 정말 고맙다.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죽은 메세를 잘 묻어주었답니다.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것 깊은 산골에 나무를 팔아 먹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에게는 딸이 셋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깨로 아름둘이 나무를 찍다 너무 힘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말았지요. 아, 힘들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사방이 진동하더니 느닷없이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불렀느냐. 도깨비는 산처럼 커다란 몸집에 머리에는 뿔이 달렸고 얼굴은 온통 털투성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깨비는 더욱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아인데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서야 나무꾼은 조금 전에 아, 힘들다. 라고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무꾼은 넙죽 엎드려 도깨비에게 절을 하고는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큰딸을 아내로 주면 용서해 주마. 나무꾼은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예?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자기 딸을 아내로 달라니요. 나무꾼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내게 딸이 셋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사흘 뒤에 너희 집으로 가겠다. 만약 큰 딸을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는 줄 알거라. 말을 마친 도깨비는 쌩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나무짐도 도끼도 다 팽개친 채 넋을 잃고 앉아만 있었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나무꾼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나무꾼은 수심에 가득 차 큰 딸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도깨비한테 시집가란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무슨 걱정이 있으시군요. 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나무꾼은 한참 동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깨비를 만났지 뭐냐. 그 도깨비가 큰 딸을 아내로 달라고 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단다. 너를 아내로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구나. 나무꾼의 말에 새 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나무꾼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얘야, 절대 너를 도깨비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 어서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치거라. 나무꾼은 큰 딸에게 말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큰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도망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제가 도깨비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무꾼은 어서 도망가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지만 큰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깨비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동생들과 방에 계세요. 저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깨비가 오면 같이 가겠습니다. 동생들은 울면서 언니 손을 꾹 잡았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 잘 모시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니? 큰 딸은 언니답게 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언니도 몸 조심해야 돼? 동생들은 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자, 어서 들어가세요. 도깨비가 올 시간이에요. 큰 딸은 동생들과 아버지를 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휙 불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자, 가자. 도깨비는 다짜고짜 큰 딸을 번쩍 앉더니 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한참을 달리다 갑자기 대궐처럼 커다란 집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가 내가 살 집이다. 잠깐 앉아 있어라. 도깨비는 큰 딸을 깨끗한 방에 내려놓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딸은 너무나 무서웠지만 꾹 참고 기다렸어요. 조금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걸 먹어라. 내가 올 때까지 다 먹어야 한다. 도깨비는 큰 딸에게 뭔가 던져주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딸은 얼떨결에 도깨비가 준 것을 받아들고는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 뼈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담? 큰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람 뼈를 굴뚝으로 던져버렸어요. 몇 시간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다 먹었느냐? 도깨비가 묻자 큰 딸은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습니다. 예, 다 먹었어요.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듯 누나를 굴렸습니다. 진짜 먹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도깨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뼈다귀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방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굴뚝에 던져버렸던 뼈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큰 딸은 너무나 놀라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큰 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깨우더니 고함쳤어요. 괘씸한 것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용서할 수 없다. 도깨비는 큰 딸을 골방에 가둬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나무꾼은 큰 딸을 도깨비에게 빼앗기고 몇 날 며칠을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은 두 딸을 떠올리고 겨우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네를 잡아가 놓고 또 나타나지는 않겠지. 나무꾼은 딸들을 위해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힘이 들었지요. 나무꾼은 무심코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아 힘들구나. 그 말과 함께 바람이 휙 불더니 도깨비가 또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둘째 딸을 내놔라. 지금 당장 데려가겠다. 나무꾼은 둘째 딸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둘째 딸을 데려가더니 또 사람 뼈를 주었어요. 내가 나갔다 오는 동안 이걸 다 먹어야 한다. 만약 먹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자 둘째 딸은 뼈를 나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뒤 도깨비가 돌아왔어요? 다 먹었느냐? 둘째 딸은 시체미를 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먹었어요. 아주 맛있던걸요? 도깨비는 눈을 부릅뜨고 둘째 딸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뼈다귀야, 이리 나오너라. 이번에도 뼈가 방문을 드르릉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째 딸도 큰딸과 함께 골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다시 나무꾼의 막내딸을 잡아왔어요. 도깨비는 큰딸과 둘째 딸에게 한 것처럼 막내딸에게도 사람 뼈를 주고 먹으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내딸은 장작불에 뼈를 태워 재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재를 보자기에 싸서 아랫배에 찼습니다. 한참 뒤 도깨비가 돌아왔어요. 내가 준 뼈다귀를 먹었느냐. 도깨비의 물음에 막내딸은 머리를 끄덕이며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먹었어요? 그럼 어디 확인해 보겠다. 뼈다귀야, 어디 있느냐? 뼈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뱃속에 있어요. 뼈는 대답만 할 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 타고 재만 남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뱃속에 있다고? 그럼 정말 먹었구나. 막내딸이 진짜 뼈를 먹었다고 생각한 도깨비는 매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막내딸은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집안 곳곳을 뒤지며 언니들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막내딸은 언니들이 갇힌 골방을 찾아냈어요. 큰딸과 둘째 딸은 막내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딸은 언니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언니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있어 내가 꼭 구해줄게. 그날 밤 막내딸은 도깨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도깨비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 몸에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 당신은 정말 무서운 것이 없나 보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일도 없겠군요. 혹시 당신에게 위험할 것이 있으면 아내인 저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막내딸이 정말로 자기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가 있긴 한데. 도깨비가 얼버무리며 말끝을 흐리자 막내딸이 졸랐습니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몸이 무서운 것은 딱 하나뿐인데 바로 버들립이다. 막내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버들립 따위가 무섭다니요? 버들립이 몸에 닿기만 하면 힘을 쓸 수 없게 되거든. 그래서 버드나무를 피해 다니지. 그것 말고는 무서운 게 없다. 막내딸은 도깨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도깨비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 틈에 막내딸은 집 주위를 온통 뒤져 조그만 버드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습니다. 막내딸은 버드나무 잎을 많이 따다가 집안 깊숙이 감춰두었어요. 그날 밤 도깨비가 깊이 잠들자 막내딸은 감춰둔 버들잎을 꺼내 도깨비 귀에 쑤셔 넣었습니다. 도깨비는 끄응 신음 소리를 내더니 죽은 듯이 널부러졌어요. 막내딸은 그 틈에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도깨비는 버들잎이 닿으면 힘을 못 쓴답니다. 아버지와 막내딸은 버들잎을 잔뜩 따다가 도깨비 코에도 넣고 입에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깨비를 꽁꽁 묶어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었지요. 그러자 도깨비는 곧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막내딸은 기뻐하며 큰딸과 둘째 딸을 골방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깨비가 감춰둔 금은 부하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버지와 셋 딸은 도깨비의 금은 부하를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은방울을 닮은 꽃 아주 먼 옛날 까맣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소녀는 하늘나라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소녀는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소녀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아버지는 소녀에게 선물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준 선물을 풀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선물은 은혜로 만든 방울이었습니다. 어머나 예뻐라 은방울이네요. 너무 예뻐요 아버지. 마음에 들어하니 다행이구나. 이렇게 귀한 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한 번 푹 내쉬고는 어렵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은방울은 돌아가신 내 엄마가 너에게 남긴 선물이란다.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선물이라고요? 소녀는 엄마가 남겨준 방울을 가만히 쐬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몸을 쐬다듬는 듯 느껴졌어요? 너를 낳고 내 엄마는 그 은방울을 장만했단다. 은방울을 흔들면 내가 아주 좋아했었지. 은방울은 내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란다. 아버지도 소녀도 돌아가신 엄마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소녀는 은방울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틈나는 대로 은방울을 보고 만지고 또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선가 소녀를 부르며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소녀는 마음이 슬플 때나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은방울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버지는 겨울에 뗄나무를 마련하기 위해 며칠째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얼른 나무에서 돌아올 테니까 집을 잘 보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말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배웅하고 집에는 소녀 혼자 은방울을 만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소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소녀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순간 겁이 덜컥 난 소녀는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고리를 잡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호랑이가 문 앞에서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소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좁은 집 안에는 숨을 만한 곳도 없었어요. 아버지,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너무 무서워요. 소녀는 애타게 아버지를 불렀지만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아버지가 들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신 건 아닐까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문이 거의 반쯤 부서졌어요. 안되겠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겠어. 소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은방울을 손에 꼭 쥔 채 뒷문을 열고 있는 힘껏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호랑이가 어흥 소리치며 소녀를 따라왔습니다. 호랑이에게 금방 잡힐 것 같은 소녀는 머리에 꽂고 있던 노란 핀을 호랑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핀이 떨어진 자리에 커다란 산이 하나 생겼습니다. 소녀는 놀랄 겨를도 없이 앞만 보며 달렸어요. 호랑이가 산을 넘는 동안 소녀는 힘껏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뒤에서 또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뛰면서 자꾸 거치적거리는 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치마가 떨어진 자리는 연못으로 변했어요. 호랑이는 잠시 당황한 듯 놀라더니 이내 연못 속으로 풍덩 빠져 헤엄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녀는 또 달렸어요. 호랑이야 제발 쫓아오지 마. 소녀는 도망치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숨이 차서 뛴박질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연못을 건넌 호랑이가 계속 쫓아오기에 쉴 수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호랑이를 향해 신고 있던 꽃신 한짝을 던졌습니다. 꽃신이 떨어진 자리는 낭떠러지로 변했어요. 이제 호랑이도 쫓아오지 못할 거야. 잠시 쉬어야겠어. 소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포기하지 않고 낭떠러지를 조심조심 내려와 또 소녀를 쫓아왔어요. 기운이 빠진 소녀가 빨리 달리지 못하는 사이 호랑이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떼어 호랑이를 향해 던졌어요. 그러자 옷고름이 긴 강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저 강을 건너지는 못하겠지 소녀는 기진맥진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빠른 속도로 강을 헤엄치고 있었어요. 어느새 강을 건너 호랑이가 어흥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소녀의 귀가 멍멍할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이제 호랑이에게 불려 죽겠구나. 아버지! 소녀는 애타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소녀는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은방울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호랑이에게 던질 것이라고는 은방울밖에 없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는 금새라도 소녀를 덮칠 것처럼 바싹 따라왔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붉은 불이 번쩍 있는 것만 같았어요. 소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달릴 기운이 없었어요. 그리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소녀에게 다가왔지요. 소녀가 들릴 듯 말듯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는 쓰러진 소녀의 곁을 맴돈 뒤 어슬렁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산에서 나무찜을 한가득 지고 내려오던 아버지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녀를 애타게 불렀지만 소녀는 아버지의 품에서 축 늘어진 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어머니가 남겨준 은방울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소녀를 안고 눈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소녀의 시신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소녀의 무덤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은 소녀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은방울을 닮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녀의 무덤에서 피어난 꽃을 은방울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보듯 날마다 은방울 꽃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대부분 옛날 옛날에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만큼 아주 오래된 이야기여서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허무 맹랑하게 지어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이야기는 시대만 현재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 대 인간 어른 아이 부자 와 가난한 사람 그 밖의 여러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 사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장되거나 상상 속 도깨비나 귀신 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인간의 감정을 그들 속에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옛날과 현재를 이야기를 통해 이어주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